그럼 장갈 기자, 장기자랑 국제 소식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주부터 그러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시작된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측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이는 곳은 러시아 서부에 있는 쿠르스크주로 보이는데 이 쿠르스크주는 러시아군이 지난 8월에 러시아 본토 중 처음으로 기습 침공을 해서 일부 땅을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북한군이 이곳에 실전 투입돼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이곳에 바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인물은 또 누굽니까? 우선 이 인물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데요. 파병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파병 총책임자로 자신의 군부 측근을 보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총알바지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북한군 병력들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이다, 굉장히 어린 나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요. 현재 공개된 북한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 영상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지금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루스크에 집결한 북한 군인들은 어린 나이에 징집되지 얼마 안 된 이들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최정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파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특수부대 훈련은 주로 산악지형인 남한에 침투해서 암살이라든지 기반시설 파괴 등을 수행하는 것에 원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재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들의 훈련이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고요. 또 문제는 지금 또 전쟁 상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살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북한군들의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동안의 훈련 방식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력이 약간 총알바지용 병력을 보내서 우선은 러시아 파병에 대한 러시아 정부라든지 또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이렇게 파병이 됐는데 현실화된 거고 사실로 받아들은 분위기인데 러시아군 내에서는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병들의 대화를 감청한 자료를 공개를 했거든요. 일부 러시아 군인들은 북한군인들을 굉장히 경멸조로 무시를 하면서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에 또 러시아 장교 3명이 배치된다는 군 방침에 대해서 한 러시아 군인은 이 장교들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우크라이나 군이 한국어 매뉴얼을 만들어서 북한군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 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군들의 투항을 우크라이나 군이 권유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적은 이 석 장짜리 문서도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문서에는 무기를 버려 아니면 꼼짝마 등의 우리말 뜻과 발음을 우크라이나어로 적어서 놓았는데요. 화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서의 진위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전선에 한국어로 작성된 전단을 뿌려서 북한군의 투항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8일 남았는데 미국 대선 얘기 한번 살펴볼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굉장히 일주일 남짓 넘은 건데 지금 양 후보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우선 ABC 방송 조사에서는요. 해리스 부통령이 51%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또 CBS 조사에서는요.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다소 앞서지만 운명을 결정할 경합주에서는 또 박빙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가 조금 앞서 있지만 좀 전국적인 투표를 지지율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가나 할리우드 배우들은 제가 뉴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특징은 신흥 IT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라든지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밋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IT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편에는 전통 부자, 건설, 에너지 업계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의외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효율성, 효율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거침없는 해고를 굉장히 칭찬, 칭송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노동자를 중시하는 민주당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행보죠. 현재 머스크는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4억씩을 주겠다는 등 대규모 현금 지급, 현금 살포를 약속하면서 트럼프를 전방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후보의 판세가 박빙인 만큼 결과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미국 대선이 일주일 남짓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소식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